안녕히 계세요 와! 지하 언니! 예쁘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2에서 선여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 재밌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의 소문도 좀 많이 많이 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녀2에서 초여자의 역할 맡은 최영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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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ollar의 이슈을 맡고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작업하고 영화 멋지게 나왔으니까 예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우에서 여자아이 역할을 맡은 서희가 박범입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같이 이런 관계들을 맡기에 너무 영광스럽고 말이 이게 많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볼 거예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액션도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시에 큰 외국 놈 홈 역할 맡은 자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토요일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시면 진짜 좋겠고 그리고 재밌었으면 내일이나 월요일, 화요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봤으면 평점도 텐 플리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요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원해서 백박사로 인사드렸고 투에서 백청갈로 다시 인사드리는 조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박훈정아 교님이 무대 인사에 올려져 있었는데 긴장을 하셨나봐요. 몸이 많이 상했어요. 일단 서있지를 못하셔서 제가 대신, 감독님 대신해서 사과말씀과 모든 이유가 고개하기 못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6.25인데, 그렇죠. 날짜 생각하면서 약간 우리가 이제 될 말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무대 인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해서 돈과 시간을 내고 오셨는데 우리 영화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채워지지 않는 접속이 우리 한국 영화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또 마무리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추가 있나요? 주추가 있고, 무대 인사를 오늘 처음이 초 3인방에 다녀서 우리가 이제 또 주추가 주는 걸로. 혹시 여기서 혼자 오신 분이 저요.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동에서 왔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홍이가 제일 멀리 왔어요. 제일 멀리 왔어요. 저요. 청주요. 네? LA? 누가요? LA에서 왔어요. 여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진짜? LA에서? 길에서 밀렸어요. 저 어제 정강에 있는데 시험 다 말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 어머 어떡해. 고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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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많은 댓글,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조심히 들어왔십시오. 저희 지금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팀으로 액션 진짜 좋아요. 언니! 바로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언니! 언니! 저희 바로 나가야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